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노멀데미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거 필요없고 그냥 가죠 뭐해야되는거 있나? 없죠 바로 가겠습니다 버프라도 한번 써주고 할까? 바로 피살기 쓰고 오케 근데 바운딩 쿨이었던거 같다 아니는 있네 걸어주고요 피살기 드래곤 스트라이크로 데미지 올려주고 좋아요 근데 왜 안때리나요? 장갑 차이가 되게 큰가? 장갑 있었을때는 딜 더 많이 나왔던거 같은데 뭔가 약한거 같네 날라가야겠는데? 어 맞을줄알았고 이거는 칼자루좀 빼고 빼고갔으면 좋겠는데 끝으로 뺍시다 칼자루를 차라리 터지면 빠지고 오케이 그냥 안전하게 제거 해줘야되는데 맞을거같은데 어 없애주고 노틸러스 마저 줘야될거같은데 오케이 좋아쓰 일단 제거합시다 아 아이고 이게 차는게 또 순식간이라가지고 일단은 칼자루좀 빼주고요 제거 먼저 한번 해야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안될거같은데 어허 이게 맞는구나 쓰읍 위험한데요? 갑자기 차있겠는데 아 아 위치차이가 오케이 됐다 아 말랩이 제일 많지 않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뭐 내가 뭐 스카이 아는사람 다 아는것도 아니고 쓰읍 모르겠고 노틸러스 쓰읍 알고보니 나보다 말린 많은사람이 있을수도있지 쓰읍 젤러나 빠질거같은데 된거같다 어우 나름 잘들어갔다 깔끔하게 들어가보는거같은데 어이구 칼자루 박히면 죽는다 아이고 살거같긴한데 아 아 죽었네 아아 큰일났네 쓰읍 퍼프를 또 다시 채워야되겠구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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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비교는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분랄 일으킨 놈 누구냐? 혼란 일으킨 놈 보내야 돼. 그놈이 문제야. 분랄 일으킨 놈을 보내야 돼. 아 왜 제거부터 이렇게.. 위험하네. 아 좀.. 에이 진짜.. 맞겠는데? 아우 피했다. 아 이걸 맞겠는데? 이거 피했다. 어.. 오와.. 위로 피해졌네. 고맙다. 어머.. 다행이네. 빠져야 되는데. 분랄 일으킨 놈 누구입니까? 그놈을 보내야지요. 비교를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지마.. 폭 tragic. 다시 사자. 외곽 소름야. 갑자기 운이 emp Hye.. 다른 ander.. 다행이.. 노란 이네. 그 사람이 알아서 운을 괜찮습니다. 노란 이넘.. 하나.. 털덕 tumblr.. 쁘러.. 털덕.. 오우 야야야 어 돈 많이 버니 하는 애들은 나이 어린애들일거고 어 안짜자 날라가구 와 이거 어떡하냐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할수가 없었던거 같애 아 근데 되게 오래걸린다 한번 죽어서그러나 너무 오래걸리는데 아 위험하네 몇개에요? 4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 그래서 안 해봐서 모르겠네 노틸러스.. 노틸러스 리치 짧은거 봐 와.. 지렸다리 지렸어 제거할 수가.. 어 이거 위험한데? 어 진짜 위험하다 5개인데 이제 6개거든요 이번에 제거 못하면은 죽어도 상관없겠다 근데 아이고 위치 살려주십시오 죽음 상관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 다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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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스킬 쓰지 말고 했어 잠시 대기에 마지막기로본 아이.. 마지막기기로봛 쌍카리굿 쌍카리굿 와 끝날만한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긴장감 조성하겠잖아 또 또 막대카에 깨는 거 아니냐 피가 안다는 것 같지 이렇게 오케이 로드팅 나한테 제일 어려운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파플라소스 뭐 좀 어려운 것 같아 얘는 좀 정해져 있잖아 파플라소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와 와 죽을 죽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어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아우 뭐야 나갈뻔했네 나갈뻔했네 뭔가 되게 안쓰는거같아요 뭔지 모르겠어 너 노틸럿을 안쓰고 있어 피살기도 다 못쓰고 아 안차있었구나 아이고 리언마트 아 미치겄네 뭐하는지 모르겠다 멘탈이 나갔나봐 어디서 나간거지 도대체 게임이 이상하다 빨리 빠져 인마 죽기 전에 어디서 보인거야 도대체 아이고 얼마나 들은지 나도 왜 궁금하네 나도 모르지 모르니 궁금한가보지 왜 안올냐 아 아 미치겄만 미치겄만 야 야 그래 이야 피살기 얼마나 남았죠? 30초 40초? 그럼 바운딩 한번 걸고 쓰면 되겠는데 와.. 미치겠네 아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설마?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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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준비하고 있어 일단 재고부터 오케이 설마 뭐 깨나요? 아이 프리저도 돈 넘겨줘 안 쓰고 깨야죠 아깝지 않겠습니까? 어 근데 되게 오래 걸린다 어.. 한 10분대 금방 끝났던 거 같은데 장갑 차이가 뭔가 큰 거 같기도 하고 스택은 왜 이렇게 많이 쌓여오고 아 이게 짜증나 데미안은 때릴 틈이 너무 없어 답은 수호다 거기 다 왔네요 거기 다 왔네요 거기 다 왔네요 강아지 사진 찍을 때는 지배 이야 이거는 너무 빨리 갔어 어 맞아맞아 하하하하 아.. 때리고 싶다 이제 깬거가 왔네요 이제 한번 그거 갈 때 됐는데 마무리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냥 바로 끝납시다 그게 맞는 거 같아 썩 썩 썩 오케이 하나... 흐흐흐흐 소울 조각 안 넣었나? 어? 안 넣었네 하나밖에 없네 아.. 아예 껴어야 됐는데 뭐 좀 밋밋했다 어쨌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